3. 4. 지금 경기 좀 틀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시작했습니다. 시작하자마자 안재현의 첫 포인트는 안재현입니다. 딘 서브 바로 받아치는 닦고 자 바로 공격했던 이 산수 톡톡히 보고 있어요. 찬스볼 다시 상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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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버미션 선수는 엄청 많이 위축됩니다. 그렇습니다. 2대2 그러나 이상수 바로 공격전 2대3 긴 서브 이후 안전의 공략이 통해 3x3 안재현의 디펜스 이어집니다 이상수 이번엔 성공! 이상수 허를 찌르는 양안재현 곧바로 동점 그렇습니다 그저께까지는 같이 훈련을 하는 선수인데 또 오늘은 적이 돼서 시합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서로 잘해주고 있네요 야 나갔어요 자 공을 바꾸고 안재현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긴 서브가 주효화했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모습이에요 지금 안재현 선수 보완이 됐거든요 그런 백핸드력을 좀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상수 퍼엔드플릭이 나갑니다 범실없이 연결해주고 본인의 장점인 공격력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아 공격 벗어납니다 보통 줄여야 됩니다 석점차 뒤져있는 이상수입니다 아 안재현 매치 맞고 나갑니다 첫번째 게임 안재현 선수 아 안재현 이상수는 이번에 한 번이라도 내주면 안 돼요 또 오늘 침착하기 때문에 이상수의 백핸드 톱스피 강했습니다 완전 1위입니다 이상수 더 이런 범실들이 많이 보이는 이상수 더 서브 포인트입니다 더 서브 포인트입니다 더 서브 포인트 차 이번에는 리시브가 강했던 이상수 이상수였습니다 한 포인트 차 안재현 쫓기고 있습니다 안재현 걷어올렸습니다 이제 이상수의 서브 2개 이상수 놓치지 않습니다 역전 공이 위력적이라 유리한데 범실을 좀 줄여야 됩니다 아 이번에 나갔어요 5대5 통점이 됐습니다 이상수 한 번 더 이겨냅니다 이런 모습은 안전이 많거든요 5대6 아 이걸 받아 냈어요 이상수 숨막히게 하는 두 선수의 플레이 7대5가 됐습니다 아 이상수 나갑니다 잘 노려야 됩니다 네 그렇죠 아 노렸어요 노렸어요 아 이상수 포함드 네 네 이상수 선수가 붙어서 바나나 플릭이 많이 나왔고요 길게 왔어요 네 이상수 또 한 번의 범실 네트 맞고 이 선도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8대8 동점 아 이상수 3구 강한 백하트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네 아 푸시 싸움 네 탁구를 알면 알수록 이두 선수의 대결은 더 재밌는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인 얼 야 이상수 안재현의 서브 안재현의 서브 야 동점이에요 듀스로 갑니다 이제 서브 하나씩 주고받습니다 이상수 아 네트 걸리는 안재현 또 하나씩 주고받는 데이터 자 네트 걸리입니다 이상수 둘 다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재현의 서브 네 출발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1대 0 아 이상수 1대1 아 아 이상수 아 바로 3구 공략 깊숙한 코스로 안전의 서브 2대3 2대3 야 우리 영국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와 여기서는 받아내지 못합니다 안재현은 자 그러면서 그 포인트에 이어서 통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안재현 역전까지 갑니다 이게 바나나 플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서브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백 대 백 여기서 승부를 걸어봤던 안재현 나갑니다 아 안재현 자 5점에 안재현이 먼저 도달하면서 두 선수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아 이번엔 포핸드 탑스피 이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네 5대5 자 푸시 이후에 이상수가 포인트 아 그렇군요 자기 작전대로 들어맞는 사람은 너무 재밌고요 네 그렇죠 치면 안 좋군요 네 치면 됩니다 5대7 이야 안재현 하나 따라잡습니다 좋습니다 안재현 안재현 떨어진 모습입니다 조금 더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 이번엔 이상수 범실 세 번째 게임 아 자 네트에 걸리던 이상수 안재현 승부를 끌고 가야되는 상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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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네요. 그러나 이상수에게 다시 기회는 있습니다.